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이창환 대표님이 왜냐하면 1월 들어서만 은행주 시가총액이 대략 10조원 이상이 그냥 쫙 올라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워낙 너무 싸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싼 거고요. 그래서 핵심 문제를 건드렸고 제가 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만 되면 저는 2배 이상 간다고 보고요. 어떤 2배요? 주가가 기존 주가의 2배? 네. 기존 주가의 2배. 목표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료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PBR의 0.3배 평균 정도? 그게 하여튼 작년 말 올해 초 기준이고요. 물론 거기서부터 지금 30% 정도 오리긴 했는데. 이게 0.4 몇 대? 0.5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ROE가 한 10% 정도 되는데 ROE 10% 되는 해외은행들은 보면 PBR 한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은행도 정상적으로 해외은행들처럼 그렇게 주주환원하고 하면 정말 부족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수익성도 괜찮고 건전하고. 그래서 당연히 1배 정도 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3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PBR 0.3에서 1배까지 간다면 3배니까. 그렇죠. 그런데 KB나 신한처럼 KB 신한 하나처럼 PBR 거의 0.5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거기는 그러면 2배 정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주가에서. 작은 데들은 진짜 최대 3배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물론 이론이고 바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디스카운트 받아왔던 요인이. 그게 해소가 되면 우리가 1월 초에 본 것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정확히 캠페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냥 은행주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은행주 캠페인. 그리고 영어로는 저희가 프로젝트 부스트라고. 부스트. 부스트. 부스트하자. 이게 약간 뱅크니까요. B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그냥 주가를 띄우자라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정상화시키자라는 부스트의 개념. 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 중에 되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책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주가 많이 오르고 하는 그런 CEO들의 되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사준매입소각 되게 많이 하는 거 사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책인데. 그런 것처럼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CEO의 의사결정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자본 배치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건 자본 배치가 지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회사가. 사실 그 경제라는 게 어차피 경영도 그렇고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거나 포기해서 배치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떻게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으로 돼 있었다. 맞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CEO가 딱 되게 심플하거든요. 일반 기업의 CEO 다 똑같아요. 내가 돈이 이제 투자할 돈이 1조가 있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들을 이렇게 올려요. 경영진들이. 그러니까 밑에 매니지먼트가 1번은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률이 이 정도입니다. 2번은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률이 이 정도입니다. 쭉 한 다음에 높은 것부터 하잖아요. 높은 것부터. 근데 이제 은행으로 보면은 물론 내가 어디에 대출해 주고 그런 거 있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세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자본 비율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자본을 그냥 쌓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내가 주주에게 돌려주던가 아니면 대출을. 대출 혹은 M&A.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주주 환원을 하는 게 그 저기 뭐야 재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그래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자본 비율을 더 정립할 필요는 없어요. 웬만한 은행들은.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하게 자본 비율이 높아요. 이 자본 비율은 대출 자산 대비 나의 자기 자본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거죠. 은행이 건전한 거고. 근데 이게 충분히 높아요. 13% 정도 보통 자본 비율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되게 심플해요. 대출을 하면 우리나라 은행 평균 ROE. 그러니까 내가 대출에 투입한 거 대비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1조 원을 대출에 투입하면 1천억 정도 1년에 준익을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평균 PER이 3배입니다. 그럼 1천억 곱하기 3 하면 3천억이거든요. 그래서 1조 원을 투자해서 3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조를 나한테 주면 배당으로 주면 그냥 1조잖아요.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은행 주식이 지금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PER이 2.4배, 2.5배 이렇거든요. 그거는 내가 단기 순이익의 2.4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네.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그러면 사실 내가 이 돈으로 주식 사면 수익률이 40%라는 얘기거든요. 주가 수익률을 취하면. 그 돈으로 제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도.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결국에는 이 자본 배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열심히 막 대출해도 1조 넣어서 3천억 만드는 결과만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돈으로 배당하면 1조가 그대로 있고 자사주 매입소가 그러면 40% 수익률에 투자가 되는 거니까 뭐가 유리하는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은행 경영진이 이걸 모르냐. 모르지 않아요. 알죠. 다 아는데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안 하고 계신 거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줘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냐. 혹은 주주들 배당률 많이 높아지면은 우리 회사에게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사실은 체감이 되지 않는 것들에서.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은 뭐 벤커브어메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CEO들의 보상이 주식이 엄청 크게 연동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가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CEO들의 그 보상 플랜을 보면은 뭐 주가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일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를 높여가지고 나한테 좋은 건 별로 없고요. 반대로 이게 회사가 돈을 유보했을 때는 어쨌든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고 회사가 커지고.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회사가 커지면은 어쨌든 뭐 주가만 상관없으면 좋은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죠. 구조상. 이제 해외은행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도 수많은 기업들을 출입을 해봤고 또 은행들 은행 지주사들도 한 2년 이상 출입을 해봤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하고 은행의 차이? 뭔가요? CEO 이야기 하셨는데 일반 제조업이나 그룹사들은 회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사들은 회장님과 사회이사들에게 잘 보이면 돼요. 그 연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주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거의 없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고. 언라인 파트너스에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은행 이사회에 요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요약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개를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에 배당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 중장기를 도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 배치 정책은 뭐냐면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장부에 나오는데 자기 자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거를 대출로 나눈 건데 보통주 자본 비율을 우리가 어떤 자본 비율 이상에서는 주주 환원을 하고 어떤 자본 비율 이하에서는 조금씩 정립을 해라. 이거를 공식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짜집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행들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도입하라. 이사회 의결을 해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주가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 비율이 충분한데 그래도 왠지 얼마까지 싸울지 모르고 그다음에 돈을 벌어도 배당 안 하고 자꾸 싸울 것 같으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면서 또 너무 또 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부실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본 배치 정책을 도입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해달라. 1번 2번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인데 자본 비율을 건전하게 딱 이 포뮬라에 맞춰서 맞추는 가운데 최소 50% 이상 연평균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회사를 운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 비율을 맞추면서 주주 환원 50%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출 성장을 줄여야 돼요. 아까 전에 대출하면 비율을 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실 착안해서 대출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그래서 이 정책을 도입하면 배당을 주면서도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대출 성장률을 한 3, 4% 정도 우리나라 GDP 성장하는 속도 정도로 줄이고 그렇게 되면 배당을 50%까지 늘릴 수 있고 우리 건전해야 되니까 은행이 자본 비율도 늘어날 수 있어요. 약간 이게 대출 성장률을 줄이니까 대출을 줄이라는 건 아니고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금 낮추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기업에게는 뭔가 이제 매출 성장률을 눌러라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관리 단속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또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한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배당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배당을 팩트는 5년 동안 연평균 25%밖에 못 했어요. 단기 순이익의 25%.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은행들 자본 비율은 충분하거든요. KB 신한 하나는 거의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지금 자본을 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은 다 쌓았고 배당을 못하게 하니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만히 쌓아둘 수도 없고 쌓아두면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최근 5년 동안 이제 이건 KB 신한 하나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 중간에 뭐 규정이 바뀌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개만 뽑았는데 5년 평균 8.6%씩 성장했어요. 대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위험 가중 자산 성장률이 대출 말고 딴 것도 있어요. 증권사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보험 카드도 있으니까. 어쨌든 통틀어서 8.6%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GDP는 연평균 3%씩 증가했거든요. 이건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원래 세계 8위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세계 3위로 올라갔어요. 105%, 106%까지 올라갔거든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총 GDP의 106%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전세는 빼고 진짜 그냥 금융부채만 이렇게 된 거고 전세 합치면 전세계 1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플러스 민간부채. 그 저기 가계부채 플러스 기업부채 해가지고 그게 220%, 170%에서 220%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는 돈 대비 부채비를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부채를 더 펌프질하는. 그런 효과를 낳은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누구나 이제 대출을 쓸 수 있고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은행 지주사 주식 몇 주 갖고 있으면서 좀 배당을 같이 받으면 이게 따뜻한 21세기 2023년 버전의 국민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포스코처럼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2월 9일까지 답을 달라. 그것도 이제 2월 9일까지 공시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자본배치 정책이라든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으면 사실 그건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다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다 내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 건 논의한 게. 그리고 저희가 1월 2일부터 공개적으로 했지만 그 전에 작년 9월 이때부터 은행들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전혀 새로운 거 아니고요. 이제 다들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한다는 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다. 어떻게 2월 9일까지 좀 공시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2월 9일까지 저는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 은행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하여간 보시죠. 이게 뭐 결국 이사회 결의가 돼야지.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화해야 되는 거니까. 네. 최소한 이사회에 하여튼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고 이 과정이 그래도 여러 번 있을 거고. 그런데 이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익숙한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은행의 사회의사님들이 이제 뭐 약간 투자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가 아닐 수는 있거든요. 다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를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게 은행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은행 경영진이 잘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좀 트리거 효과가 됐던 것들이 이제 은행주들이 막 주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던 게 1월 4일날 한 보도가 나왔는데 해럴드 경제 전문 보도로 처음에 나왔고 신한지주에서 자본 비율을 이제 12%를 유지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기사화가 됐고 회사도 얼추 이걸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디테일은 없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환원하겠다라는 건 없고 그냥 굉장히 모호하기는 한데. 아니요. 그 정도면 돼요. 그래요? 네. 그게 왜냐하면 12%대를 유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13%가 넘어가면은 다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대를 유지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다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12%대를 유지하려면 13% 이상에서 환원을 해야 12%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더 쌓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성한을 보내서 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신한이 되게 선진적인 은행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상대적으로. 신한이 진짜 되게 좀 아마 은행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한이 이런 쪽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책을 되게 자세하게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IR 자료나 사실은 그 저기 뭐야 2020년에 공시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은행 업계 최초로 우리는 자본비율 12%대를 관리하겠다. 공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분기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주주한원 차트가 있거든요. 진짜 모범적인 그런 차트를 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정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이태경 CFO가 이제 그 전체 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신한이 PBR이 0.4인 이유는 주주한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새롭게 만들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신한 지주는 사실 옛날에 제1동포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신한금융지주 사회의사도 그렇고 경영진들이 제1동포 주주분들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장 되려면 무조건 그 도쿄 오사카 지점장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주주한원을 잘 생각하는 은행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의문이 그거예요. 자기 자본비율 12%대 유지하고 초과하는 거는 다 그러면 배당을 한다. 지금도 12%대인데 그럼 지금은 왜 안 하고 있었던 거고 돌려줄 재원이 그럼 없었던 거냐 또는 계속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올해 사실은 이제 12% 12.8 12.7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3은 아직 안 된 거고 조금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험과중 자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모든 은행이 다 그래요 사실. 작년에가 좀 특수한 해였어요. 사실 외환 환율도 되게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10% 이상씩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배당할 게 별로 없어요. 자본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2021년 대비 22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들이 지금 그래도 30%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30%. 그러니까 어떤 그. 이익의 30% 단기순위. 배당 성향. 배당 성향. 배당 성향 개념으로. 배당 성향으로. 30%는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 30% 목표로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해서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플러스 이제 이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당장에 올해 얼마 해라 이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는. 계획을. 앞으로 정책을 도입하라는 건데 신안이 이미 정책이 있으니 그게 경영포럼에서 얘기했으니. 그거를 그냥 공식화해서 발표해라는 거고. 저희랑 상관없이 신안을 원래부터 아마 갖고 있고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안지주에서 이야기 나온 게 주당 현금 배당을 분기에 정례화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자사주 소각도 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를 통해서 공식화 되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냥 완벽해요. 저희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일 좋은 스프렉티스가 그대로 도입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 이게 그 1월 4일날 기사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날 되게 재미난 흐름을 하나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들 중에 주주 환원 제일 잘하고 주주가치 제일 높여진 회사로 메리츠 금융그룹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금융주들 따르는 은행들이 쫙 급등하니까 메리츠가 급락했었어요. 상대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동안 우수해 보였는데 메리츠가. 상대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건가. 물론 그 후에 다시 모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재미난 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은행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뭐 하여튼 신한이든 KB든 하나든 좀 이미 자본 여력이 있고 좀 주주하는 유명한 데들은 정책들 내부에 있는 거 잘 공식화만 하면 이번 기회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당 현금 배당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는 건 기존에도 있던 계획이었고 분기배당을 은행들은 사실은 경영진은 하고자 했었고 한데 이게 또 뭐 약간 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긴 합니다만 정책당국에서 이거를 약간 좀 트러마 같던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는 진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렇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민간 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이고 이제 뭐든 앞에서의 규제를 할 수 있잖아요. 자본 비율이든 뭐 그런 건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맨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할지 말지 이런 거는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금감원이나 뭐 이런 당국에서 배당 얼마 하세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뭐 코로나 때처럼 그 위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그렇게 규정이나 법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들 이제 아 그래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이고 또 민간주도 성장을 또 중시하는 정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사하려는 정부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 은행에 맡기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정책당국이나 은행이나 두루두루 출입한 이제 기자로서 보면은 어디 뭐 배당 제한을 공문으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아 왜 그렇죠? 남으면 안 되니까? 증거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전화하죠. 전화. 그 금융당국의 한 국장급 정도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저 부행장님을 30분 후에 옆자리에 오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방식? 나쁘게 표현하자면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여튼 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고 하려면 2023년 대한민국이잖아요. 투명한 나라. 그러니까 어쨌든 딱 뭔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관여하려면 법의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선진 정부고 절대 법의 근거가 없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종이로 할 수 없는 일을 전화로 한다면 그거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제 안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금융당국에서 사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그분들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은행의 건전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위험해지면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이 틀렸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은행이 건전하다는 거는 은행의 자본의 액수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본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통제한다고 은행이 건전해지지 않아요. 배당을 통제하면 은행의 자본금은 늘어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비율을 이미 맞춰놨으니까 늘어난 자본으로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건전성을 생각하는 거라면 배당을 통제할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해야죠. 자본 비율을 규제를 더 높게 하든가 지금 10.5%거든요. 공식 규제가 시중은행은. 그거를 보면 13%를 하든지. 자본 비율 자체 규정 자체로. 이게 더 건전하게 은행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자본 비율을 더 높게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선충당금 적립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대선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든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감독당국의 권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만든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규정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배당을 줄인다고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대출을 더 해버리면 자본 비율은 안 늘어나고 오히려 나라 전체적으로 대출금이 늘어나서 대출 레버리지 비율이 늘어나면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건전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주 주가가 싸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자본 조달이 안 되잖아요. 증권시장에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자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대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비율도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은행주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더 건전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면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 자본시장을 통해서. 유상증자 할 수 있죠. 증자를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증자를 해도 PBR 0.3배로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너무 낭비고 기존 주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PBR 1배 이상에서 증자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0.3배 할 때보다 주식수를 3분의 1만 발행을 해도 되는 거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되게 똑똑해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예를 들면 올해 배당을 30% 했다고 쳐요. 그러면 배당이나 자사주매 협소가 합쳐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정책을 제대로 도입을 해요. 그럼 미래에 제대로 될 거를 미리 감안해서 주가는 올라버려요. 배당 안 했어도 심지어는. 그러면 그 사이에 위기가 왔다. 예를 들면 올해 말에. 그래도 밸류시 이미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자본 조달하기 좋잖아요.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니까요. 만약에 은행들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핵심 차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주주 제안을 통해서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상 소수주주권 중에 주주 제안권이 있고 은행같이 큰 회사는 6개월 이상 0.5% 보유하면 주주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올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사회에서 올리는 배당 안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25%든 30%든 배당 성향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높게 상징적으로. 그것 다 폭탄 배당하라고 100% 이런 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30% 올리면 저희는 35%. 28% 올리면 저희는 32%.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금액을 해서 안건을 올릴 겁니다. 표결에 붙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서한을 통해서 저희가 이사회에 보냈던 정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배치 정책이랑 주주환원 정책. 이거를 권고적 주주 제안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이거를 정관에다가 정관 변경으로 해가지고 정관에다가 이 정책을 넣는 것으로 해서 주총 안건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거를 아예 표결을 통해서 저희가 공식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창원 대표님이 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스마트하다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딱히 충돌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를 한꺼번에 쫙 한쪽으로 모를 수 있는 표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은행이 우리나라가 나쁘게 말하면 주인 없는 회사고 좋게 말하면 주주가 쫙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영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런데 배당 많이 하겠다라는 걸 반대할 주주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저기 뭐 제조업 같은 어디 막 고로하신 오너 있고 회장 있고 이런 회사 아니면 은행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반대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마다 주주성이 다른데 예를 들면 KB금융 같은 데는 또 외국인 주주들이 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뭐 75%쯤 되거든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10%씩 갖고 있어요 은행들을. 네. 그런데 일단 이런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은행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수탁자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배당이 내가 들어오는 수익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하는 제안이 이게 당장에 폭탄 배당을 해서 부실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본금 뺏어달라는 게 아니라 자본비율을 늘리면서도 대출 성장을 정상화시켜서 그걸로 배당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반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결에 가면 무조건 통과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일반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배당 많이 해주면 당연히 자기들한테 좋아지는 건데 그걸 반대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건데 상식적인 건데 여기서 또 하나 꼬리를 잡는 질문. 제가 한 10년 전쯤 겪어본 건데 배당을 많이 하자. 배당을 늘리자 그러면 지금 KB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외국인 주주가 60%, 70% 되는데 그러면 국부 유출되는 거라고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10년 전에는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학 개미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외국 주식 갖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애플이라는 거 다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 주식 많이 갖고 있다고 미국에서 배당 제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는 역지사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때 기자 간담회하고 할 때 말했는데 저는 이런 주식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기 되게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10% 제한 때문에 더 못 사요. 사실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 국민연금 비슷하게 슈퍼 애니에이션이라는 그런 플랜이 있는데 퇴직연금이거든요. 은행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호주에. 그래서 그걸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도 10%밖에 우리 은행 같은 경우 우리 금융 같은 경우에 우리 사주조합의 10%를 들고 있어요. 더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제한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의결권을 좀 제한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해서 좀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외국인 내국인 구분해가지고 막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외국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대접받기 원하면서 남을 그렇게 대접 안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시각이 많이 달라졌죠. 진짜 옛날에는 외국인이 배당받아간다 그러면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서학개미들도 뭐 미국 주식으로 월배당 받는 방법 ETF로 분배금 받는 방법 또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여나 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꼭 이야기 한번 해야죠. 사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외국인 주주들도 이렇게 많고 각각의 기관들도 은행들이 배당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동안 이런 제안을 그럼 왜 아무도 안 했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은 외국인이 나서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그럼 기업 사냥한다고 막 그러나? 네. 받잖아요. 사례를. 서버린이든 뭐 엘리엇이든. 누구 외국인이 나와서 합리적인 말을 해도. 뭐 그게 비합리적이든 합리적이든 어쨌든. 뭐만 하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뭐 먹튀한. 신한은행을 지금 막 공격하려고 한다. 기업 사냥꾼이다. 막 이렇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런 프레임이 너무 잘 먹히는 나라여서.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특히 은행에 대해서 하기가. 사실 우리나라 그 IMF 사태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왜 이러는지. 네. 솔직히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뭐 패시브한 ETF나 국민연금 정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수 은행 지수를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일정 비중을 얼마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면은. 누가 내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은행주 투자하는 사람이. 저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써서 뭔가 열심히 이게 뭔가 리서치하고 해보려는 사람 중에 은행주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주식이라는 게 그 안에 100조 원이 들어가 있어도 나한테 돈이 안 오면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딴 거. 아예 은행주 제외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쳐다도 안 봤죠. 쳐다도 안 봤어요. 그 2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와 은행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런데 저쪽 뒤에서는 배당 제한. 대순 충당을 더 쌓아야 돼. 코로나 때 자영업자도 연체로 올라갈 수도 있어. 배당하지 마 이러니까 올라가다가 꺾이.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주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룰이었던 거죠. 국룰이고 아예 빼놓고 아예 제외하고 투자합니다. 누가 나서서 할 만한 이런 시간을 쏟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에너지를 쏟을 피로를 못 느꼈다. 그 에너지를 이제 언라인에서. 저희는 좀 이제 또 이런 거 하는 펀드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또 외국인이 만약에 이거 했으면 기업 사냥꾼 프레임을 딱 씌워서 저쪽에는 표를 주지 마. 표를 같이 몰아주면 안 돼. 또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부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예 말도 못 꺼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언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하고 계시는 거. 참 제가 얼마 전에 KBS 라디오를 대리 진행할 일이 며칠 있었는데. 그때 청취자 질문으로 그게 들어왔었어요. 언라인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데인가요? 이렇게. 뭐 하는 데길래 은행을 공격하나요? 이름도 영어야. 맞아요 맞아요. 기업 사냥꾼 같아요. 아 이거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그래도. 그런가요? 그냥 그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사모 자산운용사고요. 저희가 뭐 한 2천억 정도 운영하고. 이제 저희 전략은 이제 상장주식. 저평가된 상장주식에 좀 집중투자. 장기투자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기업 통째로 사고 팔던 거를 운영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KKR. KKR. KKR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회사의 100% 지분을 사서 경영진을 임명하고 회사의 운영을 개선해서 가치를 올려서 매각하고 이걸 계속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주식도 저희는 주식 샀다 팔았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어느 시점이건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싼 이유가 있어서 싼 거를 사서 우리가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거. 그거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쳐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돈을 버니까. 다만 비상장 때랑 여기랑 좀 다른 게 해보니까 상장주식이 훨씬 싸고 그런 게 많아요. 기업가치 대비 우리나라 그 제도상. 뭐 시장이 조금 글쎄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상장인데 상장하면 더 저평가 받는다. 되게 신기한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되게 웃겨요. 비상장 M&A 가치가 1조면 상장시장에서 평균 3천억에 거래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도 있죠 거꾸로. 이거 해보니까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비상장에서 제가 100% 지분 가지고 회사 잘 돼서 팔면 그냥 그 투자자인 외국인들만 좋은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 다른 상장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다 못 사니까 상장주식이니까. 한 1% 5% 10% 이렇게 사서 하면 나머지 주주들이 되게 좋아해요. 약간 좀 좋은 거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운동은 아니니까. 우리는.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같은 입장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다들 막 응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죠. 기왕에 할 거.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사실은 주주 환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저 회사가 1년에 천억을 벌건 조를 벌건은. 근데 주주들한테는 눈꼽만큼도 안 주니. 그래서 그건 그냥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기 시세 차익만 먹고 빠져야 되는. 단타놀이만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다들 단기 트레이딩 말고는.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투자자도 비난하면 안 돼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그래서 해소를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다 좋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도 골드마삭스 KKR 경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도. 네. 특히 이제 KKR 옛날에 칼 아이칸. 뭐 쏘버린. 이런 데들이 이제 기업에 레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KKR은 그건 아닌데. KKR. 아 그래요? 마이튼 주주서관 같은 거 먼저 사모펀드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자사주 소각하시라. 그렇죠. M&A도 추진을 하시라. 배당 높이라. 이러면 굉장히 나쁜 놈처럼 보인다. 그렇죠. 일단 서한? 레터? 뭐 내용 증명? 뭐 이러면은 저 사람 나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제 일단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와서 소통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차이는 그 사람도 외국인이고 카라이칸이 직접 나와서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누구 대신 내세워서 하고. 옛날에 KTN 집권이 제일 컸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제가 한국에 서울에 살고 있고. 대구 사투리 쓰고 있고. 제 얼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진짜 뭐 단기적으로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바꿔가야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보면 진짜 2023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이거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맞아. 다 저기 막 이창환 기업 사냥꾼이라고 막 잡아가라고.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 주주 환원, 주주 가치 재고 이런 캠페인을 앞으로도 혹시나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저희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게 하여튼 상장사들이 제도적인 이유로 되게 싸요. 하여튼 본질 가치 대비해서. 그런데 이거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걸 다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영권 지분을 확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요. 이제 저희가 조금 사가지고 이거를 가치를 높이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캠페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도와주면 내가 나서서 총대를 맬 테니까 같이 힘을 실어주면 우리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은행, 은행 지주, 경영권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다 사려면 한 100조 원은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2천억? 그렇죠. 2천억. 어떻게 보면 이제 꼴랑이 2천억. 꼴랑이 2천억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주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은행 지주사가 제대로 된 가치에 올라오면 당연히 그때는 지분을 매각을 하실 테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를 찾으실 테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그런 건 물 반 고기 반 아닙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하는 걸 잘 보시면 이게 옛날에 먹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팔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먹티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이유는 이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따가 SM 여기도 조금 하겠지만 은행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제안하는 거 잘 보시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원타임 한 번에 딱 이런 게 아니라 은행도 저희가 내년에 배당 얼마 해라 이게 아니라 자본 배치 정책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한 번 도입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팔아도 이 자본 정책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건 먹티가 아닌 거죠. 이걸 도입하면. SM도 저희가 라이크 기회 끝나고 주총 이겼을 때 그때 사상 최고가 갔었고. 저희 그때 촬영하는 그 시점에. 그렇죠. 그리고 팔 기회도 되게 많았었고 한데 저희가 안 팔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팔고 나갔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좀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사회 구조 지분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나중에 가서도 저희가 다 저희 이름이 붙어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바꿔놔야지만 되겠다. 우리의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예 이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바꿔놓으면은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해놓고.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기업이 약간 너무 조금 기울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뭔가 사서 싸게 사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데. 그냥 막 약물 주입하고 뭐 막 먹여놓고 딱 올라섰을 때 팔고 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체력을 갖추도록 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가면. 그러면 주가가 안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뭔가 변화를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건데. 그게 아니라 이슈만 만들어 주가 딱 오른 상태에서 팔고 나가버리면 다시 이게 원래는 펀더멘터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올랐을 때 팔고 나간 사람이 욕을 먹는 거죠. 그게 목티의 저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이게 이제 저희도 서울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밖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제도권 자산운용사. 제도권 자산운용사고 레퓨테이션 중요하고. 레퓨테이션도 중요하고 이제 견제 감시도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소를 키우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소 저기 뭐 팔딱팔딱 뛰게 하려고 낙지 먹이고 막걸리 먹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좋은 목초지에 가서 유기농 풀을 먹이는 거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아까 그 SM 이야기 나와가지고. 네. SM이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가 그래도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것조차도 정말 사람들이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SM에서 그 진짜 보도자리 있다만큼 내고 프레젠테이션 8장짜리를 냈어요. 지배구조 개편하겠다고. 아. 그것을 언라인 엄청 싫어하겠네. 그냥 귀찮은 게 싫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라이크 기획 없애라고 주주 서한 보냈을 때 무시. 그냥 무시했거든요. 그렇게 무시당한 자산운용사가 대한민국의 한 트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에 간 것이고 사실은 뭐 저희의 힘이라기보다는 진짜 온 여의도의 승리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사실 기관들이 정말 쌓여 있었어요. 그렇죠. 네. 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KB가 대장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때도 무시했거든요. 무시당. 네. 다 같이 기분 나쁘죠. 한국투자벨류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형기관보다는. 저희는 한 스텝을 더 한 거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보여줬죠. 단순히 감사만 넣은 게 아니라 이사 선임부터 해서 정관병력까지 다 막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크 기획을 그래서 저희가 종료하라고 또 한 번 보냈잖아요. 8월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9월에 진짜 이거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원해서 없앴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면도 있겠으나 저는 아마 좀 용단을 내리신 면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 주주들이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총은 항상 온단 말이에요. 1년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 없는 저는 상황도 있었다고 봐요. 그 라이크 기획이라 함은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데 그 뭐라 해야 되나 컨설팅피처럼 1년에 150억에서 거의 많게 되는 250억까지 받아가시던. 가져갔던. 네. 그런데 이제 이 라이크 기획 계약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12월 말에 종료가 됐고 이수만 선생님은 회사에 이제 라이크 기획이 원래 외주 프로듀싱 계약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라이선스 계약인데 더 이상 이제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아닌 거고 주주 중에 한 명이 되신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이러고 있냐. 종료됐으면 된 거 아니냐. 왜 이러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팔고 나아가면 옛날 구조 그대로인데 20년 동안 약간 배당 한 번도 안 하고 라이크 기획을 하던 그 거버넌스 구조 그대로인데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이제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저희가 뭘 했냐면 그 이사회 의사록이랑 회계장부 열람 청구 신청을 했어요. 그걸 소송으로 가신 거예요? 소송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4일 했고요. 소송을 안 해도 회사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주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또 안 남았어요. 3월이니까. 맞습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이게. 정당하게 이유가 있게 달라고 하는 거를 거절을 하면 저희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그런 모습. 가처분을 당하고. 그럼 공시해야 되거든요. 가처분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주주들한테 이미지가 되게 나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총에서 불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당한 것들은. 그래서 정당한 자료들을 받았고요. 그때 받은 것들은 라이크 기획 이외에도 저희가 요청한 게 계열사 문제가. 뉴스타파에서 탐사 보도하고 한 게 홍콩에 있는 드림메이커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도 최대 주주 이수만 창업자와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SM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굿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계열사를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SM 지분이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우리 이수만 선생님이랑 특수 관계자 갖고 계시고. 다양하게. 네.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내용을 다 공개는 못합니다만. 그거를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2012년 12월 14일에 64페이지짜리 비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진짜 밤새면서 만들었어요. 몇 천만 원 써가면서.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항목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거를 이만큼 써가지고 줬고요. 네. 그러면서 8가지 요구사항과 4가지 제한사항을 써놨거든요. 네. 그 8가지 요구사항 중에 이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개편. 그 내용이 이제 사회의사를 과반으로 하고. 다만 그 사회의사는 이제 이수만 선생님 및 그 회사에서 뽑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저희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들을 의논해서 뽑겠다. 네. 그렇게 제안했고요. 사회의사를. 사회의사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수만 선생님이나 뭐 회사하고 친하신 분들 해놓으면 똑같잖아요. 지금이랑은. 현재까지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하자고 한 게 아닌데. 그거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은 보상위원회를 만들자. 네. 뭐 사회의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사회의사는 사회의사들끼리 후임 사회의사를 추천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그런 계열사 관계회사 뭐 이런 아니면 특수관계자관의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죠.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사추위 회추위 뭐 회정후보추천위원회 사회의사후보추천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근데 그 감사 사회의사 누가 뽑느냐.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뽑고. 근데 이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미국도 이제 절대 권력자가 다 이제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사회의사까지도. 근데 결국은 형태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건데. 일단은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은 사실 좀 괜찮은 게 그 이사의 그런 법적인 의무가 아무래도 이제 좀 주주에 대해서도 fiduciary duty. 그러니까 충실 의무가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소송도 되게 쉽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막 소송을 당하죠 막.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와도 사실은. 그래서 법적 책임이 되게 세고. 그래서 돈도 많이 받고요. 미국 이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하도록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SM 이사회에도 어쨌든 감사님이 곽준호 감사님이 들어간 다음에 완전 이제 옛날하고 완전. 거기는 이제 언라인하고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표대결을 해서 추천해서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신 거죠. 감사님이. 감사님이. 상근감사인데. 상근감사로.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수원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투명하게 이사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인이 한 명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감사와 이사의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사회조차도 좀 독립 그런 곽준호 감사님 같은 분이 사회의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감사가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막강하죠. 거의 이사회의 결의가 난 것까지도 다시 빽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면. 유법한 게 있다면서. 감사의 권한이 막강한데. 이걸 이제 SM을 소액주주들이 감사를 안에다가 넣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이크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의 한 200억씩은 이제 주주목수로 혹은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변화죠. 감사를 선임할 때만 해도 그런다고 라이크 계획 없어지겠어라고 했어요. 일단 처음에 감사선임을 하려고 할 때도 이거 되겠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그런다고 라이크 계획이 없어지겠어 했는데 다 되는 거 보시면은. 그럼 그다음도 지배구조 개편을 저희가 요구했잖아요.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사회의사 후보를 누가 추천하냐. 이런 것들 실질적인 것들만 저희가 좀 더 논의하면 모범적인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수만 프로듀서와 같이 이사회 내에서 언쟁도 벌이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수만 프로듀서하고 토론 벌일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수만 프로듀서는 이사가 아니에요. 아 이사회 멤버가 아닙니까. 본인 이사였으면 또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월급 받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문서 남기면서 회의를 하세요.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게 아니라 저기 장 외에 있으면서 손가락 경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죠. 지금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운영해야죠. 이사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뭐 SM은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변화의. 달라질 겁니다. 시앗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또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해외. CES 같은 데 가잖아요. CES 가서도 그랬고. 뭔가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인지 뭐 기자가 하는지 하면서. 하면서 본인이 이제 SM엔터를 이제 거의 좌우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수만 이제 뭐라고 불러야죠. 이수만 창업자가 이제 사실 라이크 기획 계약조차도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용된 직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외주 프로듀서도 아니고. 그냥 주주인데. 그냥 주주인데. 온라인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지분이 좀 많으시지만.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근데 바깥에서 마치 내가 회사의사결정을 여전히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아마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도자료 내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자꾸 왜 그렇게 하시냐. 명확하게 해달라. 명확하게. 관계를 주주대 회사면은 주주대 회사로. 이렇게. 명확하게 관계를 재설정할 것을 저희가 요구했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창업하신 분들 또 그리고 본인이 또 최대주주고 하면. 그냥 이 회사는 내 회사야. 네. 그래도. 거의 아바타처럼.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도 이런 게 상법상에 업무집행지시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사의 역할을 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법 401조가 거기 업무집행지시자라는 게 있어서 이사들의 책임을 같이 지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예를 들면. 근데.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했다면 이사회처럼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사회가 책임을 안 지는데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소재기 청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든지. 이럴 때나. 그렇죠.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니까요. 이번에. 아 그거 했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근데 그것도 약간 빠져나가는 거죠. 회사에서 대신해서 보험 들어주잖아요. 이사들한테. 아. 그쵸. 근데 이제 이수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사가 아니니깐요. 보험 안 들어가게 저 있어. 그러니까요. 현실과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야 할 이상의 약간 이제 괴리가 있어서. 가야 할 길이 좀 아직은 멉니다. 아직은 멉니다.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과 엔터산업. 네. 가장 크게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맞습니다. 네. 엔터산업의 미래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이번에도 보면 또 뉴진스 되게 잘 돼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하이브. 네. 하이브. 저도 하여튼 그게 전세계적으로 먹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애초에 신인들 개발할 때부터 이제는. 그렇죠. 이제 글로벌. 전세계 시장을 보고 개발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대상 시장이 크니까. 그 퀄리티도 좋아지고 선순환에 진입한 것 같아요. 네. 선순환에 진입한 것 같고. 콘텐츠가 좋으면 이거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앨범 팔고 뭐 콘서트 하고 그게 끝이었으면 지금은 뭐 가상 콘서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팬 플랫폼이라고 해서 앱으로 우리 스타들하고 채팅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로도 한 달에 5천 원씩 받기도 하고. 되게 엄청 가성비 콘텐츠다라고 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많거든요. 사실 뭐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화로 연결되면서. 그래서 수익성이 되게 좋아질 거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국에 사람들이 이제 입덕하고 있어요. 계속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케이팝에 그냥. 한번 빠지면 뭐. 제가 작년 6월에 이제 LA를 갈 일이 있어서. 그때 에스파가 처음으로 이제 LA에서 쇼케이스라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었어요. LA에서. 그 콘서트 가셨어요? 콘서트 갔어요. 그 일하러 가신 겁니까? 그냥. 아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제가 그때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 갔는데 마침 또 그 주에 하더라고요. 그 지나마에 말씀하셨어요. 에스파 윈터 젤 좋아하신다고. 아 네. 너무 윈터 좋아하죠. 표정이 달라진다니까. 이수만 프로듀서 얘기할 때랑 윈터 얘기할 때랑 표정이 달라진다. 아 그래요? 이수만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저는. 아니 저 진짜 보아도 좋아하고 SES도 좋아하고 진짜. 그 콘서트 가셔서. 콘서트 가서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냥 저는. 외국에서 하는 거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뭐 아시안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조금 뭐 다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와 진짜 이게 전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수가 거의 LA에서 공연 많이 했으니까. 그때 보면 이제 한인들 위주. 아니면 아시아계 위주였는데. 지금은 보기엔 전 세계에 다양한 인종이 가서 콘서트를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거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이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 어느 그룹이 뜨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에 접연이 생긴 것 같거든요. 프로듀서의 풀. 작곡가의 풀. 그다음에 연습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대한민국에 거의 대단한 수출주가 생긴 거죠. 수출주가. 그래서 그때 그 에스파 공연 다 보신 거예요? 네. 에스파 단독 공연. 에스파 단독 공연. 쇼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아 쇼케이스. 근데 공연. 그것도 뭐 티켓 가격 200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 티어터라고. 그 소파이 스타디움이라는 데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5,000석인가 3,000석이 꽉 찼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제 그럼 쇼케이스를 한 거면은. 본격적인 투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곧 할 거예요. 아마 이제는. 팬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할 수 있거든요. 노래도 좀 쌓이고 팬이 쌓여야지.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걸 할 수 있고요. 아마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저는 되게 밝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프로듀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반 음원 기획 같은 걸 좀 잘해야 되고. 근데 그 프로듀싱을 또 이수만 프로듀서가 천재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갓 더 비트라고 나왔거든요. 그 저기 보아, 태연, 웬디, 그 다음에 카리나, 아예 카리나 아니고 윈터. 이렇게 해서 하여튼 SM 걸그룹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 거를 또 이수만 선생님 프로듀싱해서 나왔는데. 네. 저는 노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거는. 근데 음반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자 슈퍼 M처럼. 슈퍼 M처럼 만든 건데. 여자 그룹 중에서 핵심들을 모아서. 그래서 하여간 근데 보면은 유진스나 이런 거 요즘에 그 음반 음원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SM도 하여튼 조금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S&P. S&P라는 게 있거든요. SM 스타일의 그런 퍼포먼스 노래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약간 광야로 떠나는. 네. 근데 이제 그거 천편일률적인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저는 하여튼 완전 뭐 엄청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우리 조금 SM도 빨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좋습니다. 아유 또 팬심, 덕심으로 에스파도 이제 응원을 하겠고. 에스파 화이팅. 혹시 그 다른 쪽으로도 투자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요. 지금 뭐 공개된 건 없고요. 뭐 근데 비공개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공개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사례는 SM하고 은행주들인데. 이거로 일종의 기폭제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주주들에게 주주 제안이 왔어? 네. 그러면 과거에는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저리 치웠다면 이제는 뭔가 싹 들여다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제가 밝히게 내렸지만 이제 주주 제안이라든지 캠페인의 대상이 된 회사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토론을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더 낮게 하고 싶은데 우리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그 혹시 저희도 이런 전략을 하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찾아오는 데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너무 그러면 고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뭐 돈 받는 거 없이 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드려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대주주도 뭐 크게 안 좋지 않으면서 뭐 회사도 좋고 일말주주도 좋을 것 같다. 뭐 아마 그 주주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아 이건 너무 긍정적인 사인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가서 뭔가 제안을 하면 저희도 항상 이렇게 공개 캠페인 하진 않거든요. 근데 훨씬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사회 분위기가 이제 정말 이제는 우리도 일반 주주 다른 주주도 신경 써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기업의 경영기장 분들이 되게 똑똑하고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저는 피부를 좀 느끼거든요. 지금 회사들의 자세 주주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옛날에 아예 안 만나주거든요. 내가 4% 가지고 있어도 CEO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만나줍니다. 이제는 뭐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에 이르는 시대이고 또 한 번 하면 이제 또 표가 뭉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약간 그런 비판도 있어요. 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데는 이제 못 들어가고. 맞아요. 결국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약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만한 상대를 찾아간다. 네. 만만한 상대 찾아가서 싸움을 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납득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펀드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을 위해서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 전략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걸 다들 동의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고객분들한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만 이제 저희가 꼭 그렇다고 이제 지분율 낮거나 은행이나 SM 같은 경우는 지금 뒤돌아서 보면 되게 어 이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분명히 좀 더 다른 경우들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투표제 부분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저도 이제 느꼈는데 기업에 이사 한 명이라도 감사 한 명이라도 대주주에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정말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이 집중투표제입니다. 네. 물론 3% 룰이 있어가지고 뭐 좀 큰 회사들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회에서 한 명 분리선출하잖아요.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 룰이라고 하면은 지분이 30% 뭐 90% 있어도 그 감사 한 명을 선임을 할 때는 최대 지분율 의결권 3%까지만 인정이 되는. 그래서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조금 제한을 시키는 거고 집중투표제라고 하면은 뭐 이 기사 후보가 한 5명이 있다. 근데 나는 저 한 명에게만 표를 몰아주겠다 그러면 그 한 명에게 다섯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걸 이제 집중투표제이라고 하죠. 너무 명쾌한 설명. 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내가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를 한 명 선임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는데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다 보니까 거기도 3% 룰이 있더라고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을 배제 안 하게 만들려면 정관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3% 룰이 적용돼요. 주총 의결권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아마 저희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 3% 룰이 적용되는 기준이 시행용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산총액 2조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3% 룰이 적용돼요. 근데 사실은 집중투표제에서 필요한 회사들은 자산총액 2조 미만인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진짜 그 오너가 손가락 경영하는데. 네. 자산총액 2조 이상인 회사에서는 어차피 감사위원회가 도입돼 있고 그 3% 룰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한 명 선출할 수 있는 게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회사들에서 사실은 이게 집중투표제가 더 필요한데 이게 법이 아니고 시행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면 좀 바꿀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고요. 자산총액 2조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나 지분을 갖게 되면 저희는 그냥 연말에 그냥 정감 변경 제안을 통해서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거를 빼게끔 하는 거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또 이제 힘이 생기면 지금은 대주주 지분율이 약한 데들 위주로 먼저 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힘이 생기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데도 국민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3% 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집중투표제 같은 거 통해서 이사를 한 명 넣으면 아무리 대주 지분율이 높아도 이사 한 명 들어갈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SM에 감사한 분 들어갔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도 야식 잡설 같은 거 통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번 정부가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거의 릴레이 세미나를 하고 막 계속해서 이제 법안 바꾸려고 하고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저 너무 놀랐고요. 저도 몇 번 갔잖아요. 몇 번 갔고 한데 정말 열심히 열일하세요. 금융위 분들이 되게 열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자 하는 그게 있는 것 같고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말로만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자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밑에서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MSCI에서 봤을 때 오우 선진시장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계속 같이 노력해야죠. 은행도 저는 이번에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은행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규제 산업이고 예민할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큰 기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자는 기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산업 차원의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큰 방향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또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틀에서 보면 또 은행 이 부분이 되게 정말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말 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되냐 저희가 되게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좀 많이 봐주시면 이것도 정말 좋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래서 정부도 열일하고 있고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영도 열일하고 있고 이창원 대표님도 열일하고 있고 온라인이 뭔가 이제 뭉친다 동맹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온라인이 약간 정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alignment of interest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관계 이해관계 일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경영진이건 누구건 다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다 좋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가 될 수 있는 온라인이 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대표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